자 그러면 예루살렘 왕국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왕국 가기 전에 잠깐 여기 이제 지도를 잠깐 볼게요 역사지도 여기 보면 1차 십자군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경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1차 십자군전쟁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때 셀주크 트루크 지역에 그 제후국도 있었어요 이게 좀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쪽 제후국은 룸셀주크 트루크라고 있었어요 룸셀주크 트루크 그래서 여기를 이제 공격을 해갖고 여기에 수도를 점령하고 나서 이쪽 남쪽으로 해갖고 해안가를 통해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요 해안가 옆에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지만 무슨 국가를 세웠냐면 소아르메니아 왕국을 세웠죠 여기 보시면 여기 기독교 왕국이에요 여기가 여기 북쪽에 룸셀주크 트루크가 있고 요 왕국인데 참고로 이때 터키는 거의 90% 넘게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었어요 지금과 다녀 그래서 여기 이제 왕국을 세우고 나서 여기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곳곳에 점령지에다가 여기 에레사 백국 그 다음에 안티옥국 공국 트루프리 백국 이런 것들을 세웠죠 예루살렘 왕국들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왕국들과 공국들은 공국이나 백국들 이런 것들은 공국은 공작이 세웠기 때문에 공국이라고 하고 백국은 백작이 세웠기 때문에 백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의 제후국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왕국 안에서도 여러 또 제후색들이 봉곤색들이 존재하고 있고 요 안에서도 여러 봉곤색들이 존재하는 식으로 이렇게 봉곤 왕국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개의 이제 그 국가 안티옥국 국구 에데사 백국 트이플 백국 이거 위치 좀 파악을 해주시고 명칭 같은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왕국과 그 주변에 있는 이제 그 공국이나 백국들은 주로 유럽의 봉곤제를 이제 실시했다 그러니까 유럽의 봉곤제를 이집해서 봉곤국과 만들어가면서 이제 통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왕령지 예루살렘 왕령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티루스 아크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트리플 백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티옥 공국 나라 등 대제후들에게 주변 용도를 분배됐다 또 제 제후들은 그 안에 조그만 또 봉신들이 있어 또 봉신들에게 또 이렇게 재분배하고 그래서 유럽의 봉곤제를 그대로 이렇게 이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일 정점이 예루살렘 왕국의 왕이고 그 밑에 그 트리플리 에데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안티옥 이렇게 제후들 있죠 그 밑에는 또 여러 또 제후들 있고 왕 밑에도 여러 제후들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개서적인 봉곤제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예루살렘 왕의 권한이 뭐냐 자 일단 상징적 존재죠 제일 정점에 있잖아 그래서 봉곤적인 최고 주권적 상징적인 존재고 그렇지만 이제 실권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 왕은 대제후로 구성된 고등법전에서 왕을 선출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하겠지만 봉곤 중세시대 때는 왕은 선출직이에요 그래서 세습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선출직인데 물론 이제 이게 선출한다고 해도 뜻까문한 사람들을 선출한 게 아니라 대개 왕의 왕자를 선출하죠 그 한도 내에서 헐조간에서 선출하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선출직이다 그렇지만 이제 카페 왕조처럼 세습하는 왕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는 실제로 세습하는 왕조가 있겠지만 대부분 왕이나 항제 같은 경우는 선출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고등법전이 이제 제일 권한이 컸는데 자 고등법전의 권한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권한을 보면 왕을 선출하고요 그 다음에 왕과 제후 간의 봉사함이 권한을 걱정하고 그 다음에 왕은 고등법전의 모든 일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권을 가지고 있고요 행정권, 입법권으로서 소유하고 있다 원래 이제 고등법전이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얘네들이 사법권을 갖는 건 당연하고 그런데 사법 외에도 행정과 입법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고등법전의 권한이 너무 크니까 뭐냐면 좀 이렇게 개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왕권을 좀 가가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서 암호일세가 이제 개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개혁하냐면 고등법전에서 모든 봉투 보유자들 고등법전에서 모든 봉투 보유자가 왕에게 신설해야 되며 왕에게 가장 우선적 의무를 진다고 선포를 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켜 놔서 그 다음 모든 봉투 보유자는 고등법원에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 고등법원은 어디에 종속된 건? 왕에 종속되는 거죠 왕에게 신설하니까 고등법전 안에서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법전을 개혁해가지고 왕권을 우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암호일세같이 능력있는 왕이 등장할 경우에는 고등법전을 통제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외 왕들이 그렇게 능력있는 왕들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 이제 고등법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봉신법정도 있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트리플 백국이라든지 안티오크 곡국이라든지 에데드 백국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고등법정하고 비슷한 봉신법정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고등법정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백작이라든지 공작이라든지 이런 걸 선출하고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국과 제국권의 관계를 볼게요 특지로 이른 봉공국가 체제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제국들은 예루살렘 왕에게 신설하고 예루살렘 왕들은 그들의 후기의자가 미성년일 경우에 후경권을 행사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독자적인 어떤 법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등법전에 속하지 않았고 독자적인 봉공을 갔을까 법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이 국가를 보면 안티오코 공룡이라든지 트리플이 백령이라든지 에델사 백령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제 2차 십자군전쟁은 아까처럼 얘기했죠 여기가 이제 에델사 백령이잖아요 여기가 이스라엘 세력들이 좀 뺏겼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먼저 이제 최초로 뺏겼던 것이 에델사 백령인데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2차 십자군전쟁이에요 자 군사제도를 보겠습니다 자 에델사 왕국의 군사제도는 특징이 뭐냐면 왕국의 상설경비대가 기사단을 위해서 구성된 거야 보통 이제 유럽의 3대 기사단 있죠 그래서 신전기사단 그 다음에 성요한 구호소기사단 병원기사단이라고 부르는 독일기사단 3대 기사단인데 그 중에 2개인 신전기사단과 그 다음에 성요한 구호기사단 이건 병원기사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것에 의해서 뭐냐면 있고요 이들이 주로 이제 왕국에 경비를 했고 예루살렘 왕국부터 해교도 국경부군인 크레데슈베리의 지역을 받고 요새를 건설에 방비를 했다 크레데슈베리의 지역을 한번 쳐보시면 새 건고한 성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난공불량의 지역이라고 하라고 한 번도 여기가 뚫린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럽 전역의 토지와 재산을 기증받아 재원을 사용했는데 특히 이제 신전기사단이나 성요한기사단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독일기사단은 이게 이제 기사단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막강을 경제적 기반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신전기사단이 나중에 너무 그 심이 크니까 이 신전기사단 사원기사단을 누군가 없앴죠 예 필립 사세가 없앴죠 이제 왕권강을 측면에서 이제 없애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가지 영지나 이런 것들 다 뺏어가지고 왕 밑에 예속시켰잖아요 그만큼 이 신전기사단이 그 뭐냐면 국제적인 영향을 행사하면서 막강 경제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이제 반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제후와 봉신관계를 보면요 자 여기에도 제후와 봉신관계는 뭐냐면 여기 이제 안티오코 공룡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재료들에게 다 땅을 나눠줄 수는 없어 예 땅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봉토보다는 하폐로 이제 봉토를 대신해서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폐봉이라고 하거든요 예 봉토 대신에 하폐를 해가지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하폐봉 지급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중세후기 때문에 근세 넘어가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신화들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뭐냐면 봉토보다는 하폐로 지급하죠 왜냐하면 봉토를 지급하기에는 이 봉토를 받았으면 심을 키울 수 있잖아 그리고 나중에 해소하는 문제도 있고 뭐 거기에 수색권이라든지 재판권 관련된 문제들도 또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잖아요 근데 하폐를 지급하면 깔끔하게 뭐냐면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중세후기나 이제 근대로 넘어가면서 점점 이제는 신화들에게 봉토보다는 이렇게 하폐로 월급을 지급한다 그 시초가 보이는 게 이제 에루세렘 왕국과 그 제후국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뭐냐면 이제 기타 군사제도 보면 방공객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도시들 해군을 담당했죠 보급물전을 보급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왕국의 주요 군사 군대는 이들이 뭐냐면 제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그래갖고 1번 기능대는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수정해서 다시 올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의 발달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중세시대 때 이제 도시 발달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그 중세 후기 시민세기 이후에 상공업 발달가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어 요거를 좀 설명하면 먼저 요거부터 설명하고 나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악필이거든요 대충 보시고 자 백년전쟁은 주종제도를 붕괴시켰죠 그래서 제가 얘기 예전에 얘기했지만 백년전쟁이 시작되면서 이게 이제 처음에 중세의 이제 문제 때문에 시작됐지만 나중에 이게 중세를 해체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중세적 문제 때문에 시작된 백년전쟁이지만 그 근대의 이제 시촌을 끝낼 때는 근대의 어떤 서막을 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종제도는 이렇게 백년전쟁을 통해서 해체돼 나갔고 동시에 또 뭐냐면 장원제도도 그 당시에 또 해체돼 나갔죠 그래서 장원제도 해체의 과정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장원제도를 이제 보면 고종장원제하고 순수장원제 이렇게 두 개씩으로 나눠요 그래서 고종장원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노역지대를 바탕으로 형성된 장원제예요 그래서 이제 영유지경지가 있고 농민들이 거기 2, 3일 동안 가서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고종장원제죠 그래서 이 고종장원제는 9세기 때 이제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9세기 때 이민족의 침입 때문에 이제 그것도 프랑크 왕국이 이제 분열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히 약한 사람이 심히 강한 사람한테 위탁하면서 이 봉본제도가 형성되기 시작해서 언제 완성됐냐 11세기 때 완성이 되죠 그래서 11세기 이후부터는 이제 봉본사회가 나왔는데 안정기를 뭐냐면 걷게 돼요 외부에 또 침략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고종장원기가 형성되고 이제 마무리됐던 11세기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먼저 인구가 증가되죠 자 인구가 증가되려면 증가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유는 먹여살려야겠죠 그러니까 생산력 발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밖이 달리 이제 무거운 쟁기를 사용하게 되고 이게 이걸 하면서 신경이 가능하죠 산포지가 일반화되고 그 다음에 마력을 사용할 수 있고 철제 노기가 보급되고 시비법이 향상되면서 이 많은 인구를 먹여살려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곳곳에 토지 개관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인구가 증가되고 생산이 발전되면서 인여 인구와 인여 생산물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인여 인구와 인여 생산물이 어디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도시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도시가 발달되기 시작해요 도시가 그리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기 시작하죠 도시를 중심으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이제 이것이 자원제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예전에는 농민의 보유지가 있고 여기 이제 영주지경제가 있으면 농민들은 자기 땅에 일을 하고 나서 2, 3일 동안 영주지경제가 지대로 납부하는 노동지대였잖아요 자 근데 이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이게 자원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이 당시 영주들은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된 거야 왜냐하면 자신이 지경제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농민들에게 떼어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경제를 떼어주고 지경제를 농민들에게 떼어주면서 지경제가 소멸되고 농민 보유지가 증대되죠 대신에 농민들로부터 지대를 받게 되는데 이때 지대는 무슨 지대를 받게 되냐면 노역지대가 아니라 생산물 지대로 바뀌게 돼요 이게 더 나아가서 하폐 지대로 바뀌게 되는데 왜냐하면 생산물이나 하폐를 받아야지 이걸 가지고 시청에 가서 여러 가지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지경제가 소멸되면서 농민 보유지가 증대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런 형상들은 동유럽이 아니라 주로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프랑스 같은 발달된 지역에서만 한정돼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물론 이제 주역에 따라서 지경제 학대라는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경제 소멸을 해서 농민 보유지로 증대되는 것이 있지만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자기가 이제 직접적 경영하는 게 더 이득이다 해가지고 지경제 학대로 이제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농민 보유지가 증대되고 하면서 지경제가 소멸되면서 농로를 더 이상 이제 유지할 필요 없다 그래서 해방을 하기 시작해요 물론 이 농로 해방이 갑자기 이뤄진 건 아니고 이때 조금씩 이제 13세기 때부터 조금씩 이뤄졌다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서 영주의 영향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쭉 하면서 이제 생산물 지대에서 화폐 지대도 올라가게 되고 자 이 화폐 지대가 이제 되면 급나파가 되는데 지대의 급나파뿐만 아니라 부역의 급나파도 이뤄져요 예전에 이제 땅에 내리는 세금 외에도 부역도 동원했잖아요 농로가 이제 영주한테 부역을 이제 영주가 농로들의 부역을 이제 동원하시는데 부역을 또 뭐냐면 급나파시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됐던 것이 영국이야 영국 그래서 이런 그 뭐냐면 급나파시스템이 이제 하면서 점점 이제 뭐냐면 고전장원제에서 순수장원제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지만 이제 이거조차도 이제 붕괴되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결정적인 것이 이제 여기 14세기 위기의 맹화부터 해서 14세기 위기까지 이제 이 시기인데 14세기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또 뭐냐면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멘데스 법칙이 적용돼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데 어 여기 보면 11세기 때 13세기까지 나름대 생산의 발전이 일어났다고 했죠 토지기관도 일어나고 근데 그 당시에는 농업 생산의 발달이 일어났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 어 지금처럼 뭐 트랙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농기구 같은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농업 생산이 올라가지 못한 거야 어 오히려 뭐냐 인력을 투입하고 자본 투입하면서 농업 생산이 이제 떨어지게 돼요 오히려 단일당 홀성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다 토지기관도 더 이상 토지 개관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늘어난 데 비해서 이게 인구가 늘어나는 그 선이거든요 이게 인구가 늘어나는 데 비해서 인구의 비례에서 토지 생산량이 올라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말해서 토지의 생산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계 생산의 체감의 법칙이 적용돼서 한계 부닥침 산수급수적으로만 늘어날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1인당 이제 토지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뭐냐면 병에 걸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많이 먹지 못하다 보니까 명령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병에 치약할 수밖에 없죠 그때 이제 14세기 중엽 때 이제 뭐가 있는 패스트가 유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긴 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적용돼서 토지 기관의 한계가 일어났고 지적이 고갈되고요 기술 혁신이 부족되고 그러면서 인구가 증가되는 데에 비해서 이제 뭐냐면 어떻게 돼요 곡물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곡물가가 상승되고 그리고 물가가 상승되기 시작해 화폐 가치가 이제 확대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농민 부담을 또 감소시켜요 화폐 가치가 확대면 지대가 낮춰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농민 부담을 감소시켜서 이 지대를 이제 낮추는 대신에 그 나머지 부분을 자기가 이제 가지게 되면서 뭐냐면 여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축해서 이제 땅을 사거나 농로 해방을 이제 농로 신문을 해방을 하거나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거고 자 그래서 장원해체 시기가 이제 14세기 때 이제 등장하는데 이거 14세기 위기라고요 이건 맹하고 그런 징조가 보였고 이때 14세기 중역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인구가 급겸하게 되는데 자 인구가 급겸했던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패스트의 유행을 들 수 있죠 자 패스트의 유행을 하면서 인구가 이제 유럽 인구의 거의 한 30% 40%를 죽게 되는데 그때 상품화폐 경제가 적하고 농업 생산력도 약해지고 인구가 감소되죠 노동력 부족이 증상이 일어나잖아요 상대적으로 농로의 지위가 상승돼서 농로 해방이 확대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물가도 하락을 하죠 상승이 아니라 동물가 하락이에요 자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먹을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동물가 하락이 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농로 해방이 일어나고 농로의 지위가 상승되고 인구가 올라가는데 이에 대해서 뭐냐면 일부 이제 봉건세력들이 예전에 고전정원제 시기로 돌아가려고 해요 부용노동을 강화하는 시기로 이게 봉건조 반동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에 반발해서 농민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농민전쟁을 진압을 했지만 와터테이너나이나 짜클리에나는 진압을 했지만 이제 얘들이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농민들은 이제 통제하지 못하겠다 생각해서 이때부터 농로들을 다 해방을 시켜버리죠 네 이런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 장원경제가 해체되는 것은 크게 세 식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시기 11세기 13세기 상품합계 경제가 발달되면서 이제 지경제가 소멸되면서 농민 보유주의가 증대되기 시작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장원제 뭐냐면 해체의 어떤 첫 번째 배경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생산물 지대고 급라파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합회로 하면서 합회 지대가 바뀌면서 부용노동까지 급라파가 됐다 그래서 경제 외적인 관계가 뭐냐면 한계를 이루고 점차 해체되고 경제적 관계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농로들의 해체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두 번째 시기가 이제 뭐냐면 여기 14세기 위기의 맹화죠 멘데스 법칙이 적용돼서 한계생산채가위 법칙이 적용된 것도 일종의 농로들 입장일 때 농민들에게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합회 가치가 하락되고 물가가 상승되면서 농민들이 지대로 내는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나머지 여유권을 자기가 축적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자 이런 것도 있고 결정적인 한 방에 뭐냐면 이게 패스트죠 이게 14세기 위기 14세기 중력부터 패스트에 유행되면서 이런 형상들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농로들이 지가 상승되면서 해방을 완료했다 이때 조금씩 해방되면서 여기 완전히 해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세기 이후부터는 농로라는 계급은 이제 서울에서는 없어지게 돼요 이 계급은 원래 동유럽 같은 경우는 좀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농로라는 것은 이제 없어지게 돼 자 이제 이들은 이제 자유로운 농민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경제적인 관계로 전환됐지만 허황스는 좀 문제가 있었어 허황스는 여기 보시면 합회 지대로 되면서 부용노동도 이제 뭐냐면 금납화되는데 이게 영국은 완전히 금납화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없어지게 돼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서 이제 부용노동이 이제 금납화되면서 그냥 지대에 편입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제 외적 관계가 이제 뭐냐면 그 단절되는데 문제는 그 뭐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엔 다르죠 프랑스 같은 경우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엔 이게 잠깐만 표시가 잘못됐네 아 부용노동으로 이제 학대되고 이 합회 지대가 이제 부용노동까지 해서 부용노동까지 이제 합회로 얘기한다는 그림이고요 경제 외적 관계가 확산되는 게 확산되는 게 확산되는 게 이게 확산이 금지되죠 이렇게 요거 좀 지우세요 자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회 지대가 이제 지대뿐만 아니라 부용노동까지 이제 뭐냐면 지대는 금납화하게 되고 나중에 이게 이제 지대가 통합되면서 이제 없어지게 되거든요 본구적 관계가 그래서 경제 외적 관계가 완전히 청산이 됐는데 프랑스는 좀 예외적인 게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합회 지대로 넘어가면서 합회 지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부용노동까지 이제 뭐냐면 지대화시키려고 했지만 합회 지대화했지만 그게 본구적 반도력을 부닥쳐서 이게 잘 안됐어요 그래서 요 부용노동 부분이 그대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무슨 이름으로 생산물 지대라는 이름으로 남게 돼요 프랑스는 그래서 프랑스는 이제 15세기 때 가면 농농한 계급은 없어지게 돼요 그렇지만 예전에 농로였던 농민들이 예전에 주인들에게 계속 이 생산물 지대를 갖다 바치게 돼요 본구적 지대를 그래서 이게 나중에 프랑스 혁명의 어떤 배경이 되죠 그래서 농로라는 것은 없어지긴 했지만 농로제의 어떤 장원제의 잔조는 프랑스에 계속 남아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정리를 했는데 이게 제가 나중에 다시 정리할게요 이게 효과 예전에 제가 이게 악필로 해가지고 그렸는데 요즘에는 이걸 요걸로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아이패드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 다시 정리해가지고 올려놓을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전에 정리한 내용인데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전반적으로 봤고요 그러면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이 이제 여기는 이제 도시화가 있고 뭐 이렇게 길드가 있는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데 제가 서양사 개론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긴 했는데 제가 따로 이제 먼저 순서대로 이제 좀 하는 것보다는 농업 생산율 발달부터 이제 얘기하고 나서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농촌 생활의 변화를 먼저 얘기하고 나서 도시를 얘기하는 게 낫거든요 왜냐면 11세기 때 13세기 때 농업 생산율 발달이 도시 변화와 이제 도시의 어떤 발달과 상품화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표 보시냐면요 132페이지 표 보세요 자 앞에서 얘기할 때 그 표를 보셨죠 표를 보시면 요 시기를 얘기해요 여기 고전자원제에서 이제 순수자원제로 이렇게 넘어가는 요 시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 시기 11세기부터 해서 13세기 때까지 그러니까 13세기 요기까지 내용을 이제 보는데 요 시기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경제적인 변화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이제 발달되기 시작했는데 자 13세기 말부터 이민족의 침입이 감소되죠 감소되면서 어떤 형성이 일어났냐면 이제 인구가 증가되기 시작해요 인구와 그 많은 인구를 먹여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농업 기술과 영농 방식이 도입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중세 시대 때 처음 개발됐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 노마에 있을 때부터 알려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세 초기 때 이제 뭐냐면 잊혀져 있다가 다시 부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노마의 어떤 경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부활돼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중에 이제 내용을 보면 바퀴 달린 쟁기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무거운 바퀴죠 바퀴 달린 무거운 쟁기를 사용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신경이 가능했다 그래서 신경이 가능하면서 지적 소모를 방지할 수 있었다 그 밑에 있는 질산 성분에 있던 이제 그 영양분들이 뭐냐면 받고 나오면서 일종의 시비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삼포제에서 실시했어요 삼포제는 원래는 이포제였다가 나중에 이제 삼포제로 이제 전환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농촌에 농촌에 총략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 수단으로서 사용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지적이 소실되면 다른 데 가서 농사짓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건에 정주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 입장일 때 그게 별로 안 좋은 거야 한건에 정착을 해야지 이들에게 포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충신한 기독교 신자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포제 삼포제의 보금은 이건 교회를 중심으로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 삼포제가 실시되면서 크게 이제 충경지, 충경지, 그러니까 추경지, 충경지, 후경지로 나누고요 후경지는 지적을 이제 뭐냐면 고갈되어 있으니까 이게 약간 식어있는 토지고 이거는 추경과 충경에서 이제 각각 장물을 달래서 재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적을 더 이제 뿌렷더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삼연주기로 해서 차례로 돌아가는 경영방식을 사용했다 그래서 농업생산을 올렸고 그 다음에 마력을 사용했죠 예전에 소를 대신했는데 말을 사용했어 말이 상당히 침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삼포제 실시로 또 말의 사료인 길이를 이제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의 원료를 이제 말에게 이제 비율을 줄 수 있고 말의 보형을 이제 도와주기 편자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멍에도 이제 뭐냐면 도입했다 자 그래서 경영력을 이제 향상시켰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11세기, 13세기 때에 농업생산력의 증가를 이제 뭐냐면 올려놓고 그러니까 농업생산력을 증대시켰고요 또 이런 농업생산력이 또 인구를 증가시키죠 그리고 인구가 증가시키니까 또 농업생산을 올릴 필요가 있고 그래서 있고 그러면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이 많은 인구들이 다 농업에 종사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인구들이 인여가 생기죠 인여인구들이 자 이런 인여인구들은 어디로 갈까요? 도시로 가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남은 인여생산물들이 있겠죠 인여생산물도 어디에서? 도시로 가죠 도시가 활성화되고 도시와 도시가 연결되면서 원거리 통상들이, 원거리 무역들이 또 발달되기 시작하죠 요건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또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농업생산의 발달도 필요하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개간과 간척사항도 이제 필요하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농지를 또 확보할 필요 있잖아요 그래서 개간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뭐예요? 항무지를 이제 개간하는 거고 간척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뻘 같은 거 있죠 이 뻘을 메꿔가지고 이제 농지로 만드는 그걸 간척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간척사항을 제일 잘했던 것이 어디냐면 오늘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네덜란드 이 네덜란드를 저지대라고 하잖아요 이때 네덜란드는 오늘날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오늘날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제가 말 앞에 잘못했는데 벨기에나 뭐 그런 지역까지 다 이제 포함돼서 이제 했는데 자 이런 지역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또 생산력 증대하고 인구가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독일 기사단들이 또 엘베강 동쪽 푸르센 지역에 신민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발퇴 연안과 단위봉을 따서 전개되기 시작했고 이런 이제 뭐와 연결되냐면 기독교의 학산과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발전 아래 이제 상업과 도시가 발달되고 상품화폐 경제가 이제 촉진됐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시가 발달되면서 이제 이 도시의 상품화폐 경제가 어디에 영향을 주냐 장원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 도시는 작은 점에 불과했지만 이 점이 면에 영향을 줘서 면을 무너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장원제의 붕괴는 뭐냐면 이런 이제 도시의 발달 그 다음 상품화폐 경제 발달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장원제 관련된 내용을 보는데 대개 장원제를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죠 하나가 이제 고전장원제고요 그래서 고전장원제는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노동지들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되는 장원제죠 그래서 9세기에서 10세기 때까지 있고 11세기 때 약간 표현인데 11세기요 11세기 때까지 이제 있던 게 고전장원제고 그리고 11세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완성된 부력이 순수장원제 넘어가요 순수장원제는 이 상품화폐 경제 발달하고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제 이때 시작이 발달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농민의 보유지가 어딘 넘어갔다 아니 농민의 보유지가 영주의 지경지가 농민의 보유지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노동지대가 아니라 생산물지는 합해지를 받게 되고 또는 그냥 영주 지경지로 확대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두 가지 경향이 있어요 영주 지경지를 농민 보유지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배경이 영주 지경지를 확대해서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순수장원제가 이제 있다 그래서 이제 부용노동의 지경지 경협의 비효율적 때문에 이제 영주도 지경지를 농민들이 임대해 주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지대는 부용노동 대신에 그 합해나 헌물로 납부해서 지대의 금납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영주가 지경지를 또 확대하는 어 그런 형상도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주의 지경지 확대 관련된 내용은 사항사 강좌 부분이나 사항사 강의 부분에 좀 있어요 예 보통 교과서에서는 이걸 이제 주로 설명하는데 이 부분을 했지만 영주 지경지도 확대됐다 차라리 내가 그냥 지경을 해가지고 막단 이득을 챙기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한 거예요 이때 농업노동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도 또 등장을 해요 그러면 지대의 금납화만 이루어졌냐 그게 아니라 이제 지대의 금납화뿐만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부용의 금납화도 이루어지죠 근데 영국은 나름대로 성공했지만 프랑스는 봉건적 반동 때문에 실패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용이 계속 이제 남아서 생산물 지대라는 이룰으로 프랑스 대형룡 때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이제 순수 장원제가 등장하면서 고전 장원제가 붕괴됐던 이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시기 때 14세기의 위기 전에 14세기 초에서 중역까지 이제 14세기 맹화가 있었잖아요 이 시기도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장원제를 붕괴한 요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봉건적 위기의 맹화시기 때 농업에서 기술 혁신의 부족 비효율적인 부용 노동과 한계에 이른 토지기관 지적의 고괄진이 농업생에서 전화시켰고요 공물관 상승을 불려있겠고 이것이 농민부담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한타가 한방에 흑사병 유행이죠 이게 14세기 후반이죠 이게 요쪽 요기가 요기까지야 자 요걸 장원해체기라고 하는데 요때 14세기 위기 때 요때는 완전히 서유럽에서 장원이 해체내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 여기 왜 이렇게 쭉 그래서 이제 요기 보면 전쟁과 흑사병으로 인구가 감소하고요 노동력 부족으로 약이 되죠 그리고 농촌과 도시의 인구 감소에 상품 생산이 위축되고 농로가 해방되고 공물가가 하락되는데 농로가 해방되는 이유는 이제 여러가지 있지만 일단은 농민의 지위가 상승됐죠 수가 적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이제 몸값이 올라간 거야 그리고 또 노동력에 이제 사용하는 뭐랄까요 이게 뭐라고 하죠 임금이 이제 올라가게 돼 임금이 임금이 올라가게 돼 임금이 올라가면서 예전에 영주지경제에서 이제 보면 농민들은 이제 고용해서 농혼노동자를 고용해가지고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됐어 왜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더이상 농혼노동자를 고용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렇게 영주지경제를 운영하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영주지경제를 포기해가지고 그냥 농민들에게 이제 갖다 파는 그런 형상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들의 영주지경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을 강제해 예전에 농로처럼 농민들을 강제해 예속화시킨 다음에 고용노동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돈을 안 받고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결국에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서협에서는 이제 농로제가 농로와 장원제가 완전히 해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세기 이후부터는 서협지역에서는 장원이나 농로나는 것들이 없어졌다 다만 이런 장원제의 어떤 봉건제의 어떤 잔존 장원제의 잔존은 프랑스에 좀 남아있었다 부제도의 어떤 잔존들이 남아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이 장원제의 붕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논술형 문제 나왔어요 이게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나왔는데 2000년도인가 1999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나왔는데 그때는 그냥 논술형식으로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요거 이제 장원제의 붕괴를 가정한 서술의 역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거대 서사처럼 이렇게 쓰라고 나오진 않겠지만 주로 이제 그 하나하나를 잘라가지고 지역적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흐름들은 좀 파악할 필요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흑사병이 이제 뭐냐면 농촌사에 큰 변화를 불려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자 14세기 중역 금운영에 잉글랜드 왕은 포금을 내려서 전국 어디서나 곡식 거두기를 비롯한 모든 사배 일꾼들이 보통 때보다 살포다 더 많이 받아서는 안 되고 이런 내용이 있죠 요거는 뭐냐면 이제 흑사병으로 해서 그 당시 농업노동자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지주들이 지경기를 이제 경영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냐면 그 임금으로 더 이상 받지 마라 그러니까 임금을 더 이상 올리지 말고 예전 임금들 받으라는 거야 자 그런 것들 해갖고 이제 이제 일종의 봉건제 반동 영상이죠 자 그래서 이제 흑사병은 이제 학산으로 요기에서 바란 것처럼 임금이 올라갔다는 거야 그래서 임금을 막기 위해서 이런 포고문까지 뭐냐면 공포했다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위자료를 토대로 흑사병의 학산으로 나타난 유럽의 변화상을 말해보자 이렇게 보면 자 흑사병은 신분과 지위를 부하로 막론하고 사람들을 죽음을 몰고 갔다 그래야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줄었고 농촌에서는 일선 부족으로 일꾼의 이제 임금이 폭증했고 국왕은 명령을 내져 풍석을 조정하였지만 명령의 10살이 이행되지 않았다 갑이 어떻게 될 거야 이제는 일꾼이죠 얘네들이 농원 노동자들이 갑이고 영주들이 을이잖아 아쉬운 거는 누구야 영주예요 세상의 이치는 항상 아쉬운 쪽이 아쉬운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제 그 욕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쉬운 쪽이 이제 그 욕을 이제 그 뭐냐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건데 똑같은 거야 얘네들이 이제 갑질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서부 유럽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농로제가 해체해 갔어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급락파가 일어나서 그 당시 이제 지대의 급락파뿐만 아니라 노역의 급락파 예전 부용노동이 급락파가 있고 영국은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요 영국은 그래서 봉곤적 공담이 완전히 폐지됐는데 황스 같은 경우에는 농로제와 장원제는 해체됐지만 이 봉곤적 반동이 일어나서 이거 봉곤적 공락 같은 거 있죠 부용노동이나 이런 것들은 생산물 지대도 고정이 될 뻔인 거야 자기가 예전에 이제 농로였던 이유로 예전에 그 주인식 자식에게 생산물 지대를 갖다 바치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인 봉곤적 공담은 황스 대혁명 이전까지도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서부 유럽이 이렇게 장원제가 해체된 방면에 방면에 동부 독일 같은 경우에 엘베강 이동 지역은 오히려 봉곤적 강화시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전에 동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장원제나 봉곤제가 좀 약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이때는 더 강해져 나갔다 그래서 이걸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때 동부 독일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독일 중심이 독일이죠 독일하고 뭐 더시아 쪽에 그때 형성된 농농제를 뭐라고 하냐면 재판농농제라고요 이걸 구주 해수 샤프트 영주 장원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재판농농제 개념을 보면 보존 장원제는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했지만 재판농농제는 시장을 상품 판매하는 목적으로 곡물 생산하는 대농자 경영이다 그러니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이제 했던 것이 그게 뭐냐면 재판농농제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농농제가 오히려 엘베강 이동에서는 더 강화되는데 엘베강 이동지역이죠 이동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그런데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이전까지는 신민운동을 통해서 농민들이 나름대로 자유롭게 생활했어 그래서 이 신민운동을 통해서 그 당시 농민들이 이제 여기에 신마오를 형성했죠 일종의 신두시, 신농천, 마오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놓고 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끼리 섞이다 보니까 자유로운 분위기였고 본건 영주들도 특별히 간섭을 안 했는데 이 재판농농제가 등장하면서 오히려 농농제가 더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왜 영주 여기는 해체되어 나가는데 서울 유럽 해체되는데 왜 동부, 독일 같은 이런 지역들은 왜 이렇게 이제 뭐냐면 강화되어 나갔나 이걸 이제 보면 배경이 있거든요 자 일단은 토지는 넓은 데 비해서 노동력이 시쇄 그러니까 노동 비용이 되게 높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거 서유로우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서유로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토지가 좁죠 노동력은 되게 많아 인구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유로우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에서 싸게 임금을 구해다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농로들을 만들어가지고 농민들 농로를 만들어가지고 얘들을 이제 뭐냐면 예속화시키보다는 관리 비용이 더 들잖아요 차라리 노동시장에서 쌍값의 임금을 물론 패스트 이후에 올라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동력과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쌍값의 이게 뭐냐면 구해서 그냥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이에 반해서 동력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에 통해서 구하는 비용이 너무 비용이 큰 거야 그런데 그다음에 차라리 그냥 얘네들을 예속화시켜서 나름대로 좀 관리 비용을 들이겠지만 관리 비용 자체가 돈을 구입해가지고 노동력을 구입해가지고 쓰는 것보다 더 낮으니까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농민들을 예속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 거죠 그다음에 도시 발달에 미소속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농촌에서 도망간 노비들을 수용하지 못해 서욕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없으면 그냥 도망가면 돼 장원에서 도망가서 서욕에 도시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좀 숨어있다가 살면 이제 1년 1일 지나면 자유민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저쪽 북부에 있는 한자동맹 외에는 도시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고 한자동맹조차도 15세기 말경에는 세퇴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상대적으로 요거에 예전에 기출물이 나왔던 건데 농민 세력이 약해요 농민 세력이 그래서 엘베강 이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삼포제를 인해서 이제 마을이 형성되고 그 마을들에 의해서 이제 나름대로 공동체적 간습도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간에 반압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면 뭐냐면 한 명도 빠짐없이 이제 같이 이제 뭐냐면 싸우고 그러는데 요 동구동역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신마을, 신마을가 좀 표했는데 새로운 총략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야 서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몰랐던 사람들이 그냥 뭐냐면 한 곳에 그냥 지나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떤 유대감이 없겠죠 예전에 뭐 100년, 200년 동안 막 계속 한마을에 같이 살고 했던 사람들보다 유대감이 적잖아요 생방 모이는 사람들이 약간 섞여서 이제 마을이 형성됐던 시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민 세력의 유대감이 약화되면 약화됐기 때문에 농민 반란이 잘 일어나지 않아 일어나도 국방에 진압을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독일 지역에 일어난 농민 반란은 좀 약간 특이한 형상이에요 이거는요 농민 세력이 약하고 그다음에 유대감이 약하기 때문에 농민 반란도 그렇게 상대적으로 적었고 일어나도 국방에 진압당했다 그런데 서울협 같은 경우에는 농민 반란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진압하는 데 상당히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협에 있는 공범 제우들은 얘들을 이제 뭐냐면 직접 농로로서 농로로서 이제 뭐냐면 만들 바라는 차라리 자유물을 만드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에게 여러 가지 자유를 주고 농로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재판 농로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습니다 이런 농촌 사회의 이제 생산력 분압 인구 증가 그런 패스트 유행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상품화폐 경제를 발달시켰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다시 할게요 그 당시 이제 11세 13세기 때 이제 이렇게 농업 생산의 발달과 그 다음에 이제 농업 인구의 증가 등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더 촉진시켰다 도시 발달을 이제 뭐냐면 굴려익혔다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농촌 사회 변화와 관련돼서 이제 그만큼 설명했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상품화폐 경제와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이걸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도시의 이제 발달 과정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부터 볼게요 123페이지 보세요 자 배경을 보면 이제 지방적인 규모의 상업가 원거리 통상의 부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농업 생산력이 올라가면서 인여 인구들과 그 다음 생산물들이 도시에 집중되게 되고 도시와 도시와 연결되면서 원거리 통상이 형성되고 원거리 통상에 하다보니까 또 도시가 더 발달되는 선순환의 어떤 구조를 가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피렌학파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상업의 발자국 위에 도시가 형성됐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참고로 이 피렌학파는 어떤 학파냐면 이 중세 사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얘네들은 중세 해체를 도시의 발달을 통해서 장원이 해체됐다 도시에 발달된 상품화폐경제가 장원을 무너뜨렸다 라고 보는 관점이고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보는 관점이 이 피렌학파의 견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물론 이제 이 피렌학파의 견해에 대해서 너무 서구 중심적이다 이렇게 비판도 많이 받고 있지만 일단은 통론 견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했던 걸 이렇게 적어놨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세 도시의 발달 과정을 보겠습니다 중세 도시의 발달 과정은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요게 예 그래서 이제 어 유럽사회가 본건화되고 안정화되면서 이제 발달했는데 중세 도시들은 원래부터 만들어진 그러니까 신도시가 아니라 원래 있었던 도시들이에요 어 원래 이제 노마시대 때 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되게 노마시대 때 도시 일반적으로 도시들은 저도 교통의 중심지에 만들어지잖아요 교통의 중심지에 마찬가지로 노마의 도시들도 교통의 중심지에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중세시대 때 초창기 때는 이게 뭐냐면 자급자족이었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런 도시들이 세태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도시들은 이제 주로 주교들이 살거나 영주들이 살거나 그렇게 이제 했는데 11세기 이후부터 이제 뭐냐면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중세 도시가 이제 발달되기 시작했는데 자 기존의 도시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게 수나 육류 고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이제 이제 몰려졌던 여기 들어왔던 상인들은 평균 상인들 나오거든요 얘네들은 상인이면서도 뭐냐면 일종의 농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아 그러니까 상인부터 잠깐 말 좀 했는데 평균 상인은 뭐냐면 어 한 곳에 전착하지 않고 여러 곳 떠들어 다니는 상인들이야 아 그래서 도시가 있으면 이제 자 필요할 때 요기에 이제 잠깐 거주를 했다가 어 뭐냐면 필요 없으면 다른 도시에 이제 가서 또 여기 거주했다가 장사를 하는 식으로 이제 했어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할 때 여기는 거주지가 아니라 잠깐 머물던 수경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기에서 이제 영주의 성각이나 주교의 거주지 밑에서 이제 여기가 교통수의 요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했고 처음에는 수경지였다가 얘네들이 이제 거주지가 됐다 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잠깐 머물렸던 다 아예 한 곳에 정착을 하죠 여기에 몰려들기 한 곳에 정착을 해버려 이렇게 옮겨다니지 않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성각이 있으면 성각 주변에 이렇게 어 뭐냐면 중소 상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여기에다가 공인들도 몰려들기 시작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인구 증가 순수 장원제의 발달로 토지도 보유하지 못한 농민들이 또 도시에 유입되고 이들이 또 상인되고 그 다음에 공인이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모여사다 보니까 얘들을 보호할 수 있는 또 성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벽을 다시 구축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성각이 있고 새로운 성각이 또 만들어지는데 이제 예전 성각이 필요 없겠죠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시에 관할 건을 그 도시민들이 사죠 이걸 자치도시들이 형성되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자치도시들이 성장 성장되면서 자체적인 뭐냐면 자체적인 규율에 의해서 도시를 운영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 같고 그래서 그래서 영주와 국어모도 자치권을 획득하고요 예 그리고 도시동맹들이 형성됐다 한자동맹이나 롬바디아 동맹 같은 것들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도시의 중세 도시의 발달과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춘에 나왔기 때문에 뭐 이것도 예전 기춘 문제예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좀 없긴 하는데 어 뭐는 지역적으로 쪼개서 이제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예 요거 좀 그냥 파악을 해 줄 필요 있어요 요 부분은요 예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요기 발달과정을 설명했고 관련된 이제 뭐냐면 여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심화교재 보면 284페이지 보면요 사양색 개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이게 아니라 이게 사양색 개념 아 여기 이게 837번을 보겠습니다 새로운 거류지는 제대의 성 밖에 건설되었고 점차 인구가 증가되어 경제적이 증가되자 상인들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그대의 거류지 주변에 새로운 성병 내지 보류를 축조하게 됐다 그래야 제대의 부르구스 즉 구부르구스 밖에 신부르구스가 이제 생겼고 이 신부르구스가 구부르구스를 흡수하면서 상공중심으로 중세도시가 탄생하게 되었다 예전에 이제 성체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체를 쌓고 예전에 성체를 무너뜨린 과정에서 중세도시가 이제 발전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뭐냐면 주로 성체 부근에 살았기 때문에 브루주아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죠 부르구스 브루주아 이런 말들이 성벽과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치도시의 성장 과정을 하기 전에 두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인증번호는 96번입니다 두번째 인증번호는 96번이에요 자 여기 보면 자치도시의 성장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도시민들이 성장하니까 이들이 이제 자치권을 획득하게 돼요 참고로 그 당시에 이제 도시는 봉곤영주들이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봉곤영주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시장도 열고 시장세도 이제 징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봉곤영주들도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모여살고 시장을 개설하면 여러가지 세금을 갖다가 바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봉곤영주들이 이들은 이제 뭐냐면 그 도시대 성장에 크게 보호를 해주고 어 후원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성장했는데 어 성장하고 나니까 어 이게 이제 불편한 거야 봉곤영주들이 간섭을 하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벗어나서 나름대로 도시민들의 자치를 할 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치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이게 이 자치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꼬문운동이라고 꼬문운동 응 그래서 이런 꼬문운동을 펼쳐서 자치권을 획득했다 영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자 자치권 획득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남이탈리아 지역이죠 남이탈리아 북이탈리아 지역이죠 북부이탈리아 지역과 그 다음에 독일 지역이 있어요 독일 지역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이 그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이제 영주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획득하거나 그 다음에 국왕과 봉곤영주부터 이렇게 독립을 하는 방식이죠 영주들에게 돈을 지급해서 뭐냐면 이렇게 평화적으로 이제 획득하거나 그래서 이제 국왕이나 봉곤영주로 독립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유도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대개 이제 보면 반란을 일으켰어요 왜냐면 이 자유도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떤 사람들이 성직자 기족들이 많거든요 성직자 그 제후들이 많아요 제후들이 많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켜서 용병을 사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냥 무력으로 탈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뭐냐면 여기죠 이거 그래서 어 람벨트의 폰 헤르셀벨트 이제 연보인데 여기는 이제 물스턴 지역 있죠 독일 지역의 자치권을 어떻게 획득하는데 이때 이제 대주교라는 것은 그 지역을 가지고 있는 성직자 기족 제후들 얘기에요 그래서 이들을 무력을 통해서 타팔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타팔하는 과정에서 또 항계 밑에 또 들어가 그래서 항제의 도움을 받고 또 봉곤영주로부터 자집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영주도에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이제 획득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또 여기도 물론 성직자 기족도 있어요 그 사형사 사형사 강좌를 보니까 이 성직자 기족들을 이제 강하니까 이제 누구하고 심문을 합쳤냐면 그 당시 그 소영주들이 있어 그 주변에 성직자 기족 밑에 그 소영주들이 그 소영주들 그 소영주들 그 소영주들 그 시민들이 이거 좀 기억을 이거 좀 기억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서양사 강좌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알프스 북쪽에서는 본공 기족이 도시에서 추방됐지만 이게 대표적인 그래서 본공 기족을 이제 정책 배제하는 방식이었지만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상공인과 기족들의 계급연합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이게 남유럽인데 앞에서 성직자 기족들을 쫓아낼 때 영주들이나 시민들이 심을 합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소영주들이죠 이들이 이제 했고 얘네들이 하나의 계급에 대해서 도시 기족이 됐다 이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치도시국가와 자유도시 그러니까 북유럽형과 남유럽형과 관련된 꼭 방법이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렇게 무력을 해서 획득하든 돈을 주고 사든 간에 꼬무운동을 통해서 자치도시들이 형성됐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 영주를 배제하는 가운데 이제 뭐냐면 자율적으로 통치를 하게 되죠 자기 느낌 그때 정치기구인데요 이때 이제 중심기구가 뭐냐면 시참사예요 이거 외워두세요 네 이거 시참사에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시참사에는 행정기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군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도시법도 제정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중세사이다 보니까 중세사에는 항상 선서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선서를 통해서 상호원조 및 도시에 복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서약단체로서 자치공동체가 형성됐고 여기에 부여된 권리는 권리와 자유는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와 자유가 아니에요 도시공동체에게 부여된 권리와 자유이기 때문에 도시공동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야 네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 뭐냐면 돈을 주고 삭든 그 다음에 뭐 무료을 통해서 했든 간에 나름대로 권리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특허장에 문소화시켜 그래서 모든 이제 그 공공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선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공문서를 통해서 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장을 찍으면 성립이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도시의 어떤 자유권도 요구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특허장으로 문소화된 권리를 보면 도시 내부에 거의 완전한 권리를 행사하죠 입법 재판 징세 예산권 이런 것들이 있고 기족 세력들 견제역에서 그 당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구강하고 제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강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구강으로부터 제후되는 경우도 있다 아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항제 직속이기 때문에 여기가 연결된 거죠 네 항제 직속으로 해갖고 제후하는 경우로 해갖고 이제 했기 때문에 중앙지권이 강화되면서 독일 아니다 잠깐 말 정했네요 독일 아니다 여기는 이제 영국과 프랑스네 예 요거 설명은 영국과 프랑스에요 독일은 이제 항제 직속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 구강과 제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제후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기족 세력들을 이제 물리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국과 프랑스는 그 자치권 얻을 때 왕권을 끌어들여서 그 당시 기족 세력들을 쫓아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구강과 제후를 하게 돼요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죠 영국과 프랑스는 나중에 중앙지권화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의 자치권 없어지고 구강 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 관련된 내용은 서양사 강좌에 있어요 서양사 강좌 그래서 이제 보통 서양사 개논에서는 여기 독일하고 이탈리아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근데 서양사 강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고 영국과 이제 뭐냐면 프랑스의 도시 도시 자치권 관련된 내용도 구강 협력 관련된 내용도 같이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서로 연결이 돼요 네 자 그러면 도시의 자유는 어떤 자유냐 이거는 이제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 도시 자체의 공동체에 주어진 자유죠 그래서 집단적이고 그 다음에 도시단 지휘적 특권을 가지고 이제 있다는 거 그래서 도시 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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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역시 집단적이고 보호와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도시와 지금 현대도시와 다르다 어 그래서 근대사회와 시민사회의 차이가 있고 이런 이제 뭐냐면 자치도시 또한 이런 특허권을 통해서 이제 명시된 어떤 권리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일종의 이들도 봉건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넓게 보면요 예 물론 이제 이들이 이제 점점 성장해서 부유자계층에서 성장해서 봉건원을 이제 세력을 얻고 근대사를 넘어갔지만 이 봉건세력 안에서는 그들조차도 뭐냐면 일종의 봉건세력으로 분류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길드 자체도 봉건세력 존재였죠 예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나름대로 또 시민계급 등장해서 또 뭐냐면 어 근대사를 넘어갔다 동시에 있어요 봉건세력 봉건세력 특징이 봉건세력 특징도 있고 봉건세력 도시도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특권의 자유를 독점하기 위해서 이제 배타적 조직이 형성되는데 이때 배타적 조직이라는 것은 이제 한계가 이제 길드죠 이 길드 이건 봉건세력 봉건세력이 어떤 특징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제 중세도시는 근대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 뭐냐면 근대사회를 여는 중요한 어떤 그 배경을 마련했는데 이걸 강조한 학파가 어떤 학파냐면 피렌의학파요 이 피렌의학파는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해요 이 부분을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일단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비봉건적이고 비농업적인 사회생활이 등장했다는 것 이들 브루주아 계층이죠 예전에는 세계계층 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이제 뭐 싸우는사 기사죠 그 다음 기도하는사 성격자죠 그 다음 이단사 농노였잖아요 근데 그 세계계층 외에 제일 사회생활 계층인 시민계층 브루주아들이 등장을 했던 거고 그 다음 도시내에서는 간습가는 대조적인 계약사상이 출연됐고요 그 다음 시장경제가 이제 뭐냐면 발달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니까 종종 게르만법이 아니라 점점 뭐가 돼 간습법은 이제 게르만법이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해가지고 뭐냐면 로마법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야 다시 부흥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이 도시는 하나의 점에 불과했죠 자 점은 도시고 여기는 다 이제 면이잖아요 여기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는데 이 도시의 상품화폐 경제가 이 면의 장원지를 무너뜨리는 거죠 어 그래서 주변 농촌사 해체를 촉진시켰고 이 도시가 발달되고 도시에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합회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노육지대에서 합회지대로 전환되면서 급나팔이 일어났다 그래서 자급자적인 농촌경제를 변화시켰고 농업센서를 증대시키고 임금 노동자를 등장을 시켰다 그래서 농업생산이 왜 증대됐냐 일단은 도시에서 뭐냐면 많은 농산물을 갖다 팔려면 홀쭉 농업생산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농업생산으로 증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물건을 농산물을 갖다 파는 과정에서 적은 시간에 많은 생산물을 얻기 위해서 농업생산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농업생산으로 또한 증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도시의 발달이 그 당시 농촌의 장원제를 붕괴시켰고 근데로 넘어갔다는 견해가 피내나 화파고요 보통 우리가 사양성통론이라든지 교과서에는 피내나 화파를 적어놓고 있어요 이걸 파악을 해서 이해드릴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봤고 도시내에 배타적 조직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게 길드라는 조직이에요 길드 길드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 나올 수가 있어 이 부분이 길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임길드가 있고 이게 처음에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수공업자 장인길드가 있죠 두 개의 길드가 있고 그리고 길드는 배타적인 어떤 조직치로써 중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나중에 근데 넘어와서 이 길드가 해체돼 나갔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여기선 이 길드 자체만 좀 얘기해서 이제 볼게요 예 자 길드 하기 전에 제가 어 인증번호 두 번째 인증번호 얘기 안했죠 예 두 번째 인증번호는 50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50번이에요 예 그래서 있고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예 5 네 5 5 i 아 5 5